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광주형 탄소중립 모델이 있습니다. 바로 에너지 전환 마을인데요.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광주시 재정 지원이 곧 끝나는 곳들이 있어서 지속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.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라벨이 깔끔히 정리된 투명 페트병과 깨끗하게 씻은 폐우유값이 최고키 쌓여 있는 이곳. 광주 남구 사직동에 위치한 에너지 전환 마을입니다. 이 마을은 주민들이 쓰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나가겠다는 목표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. 마을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 모여 이렇게 버려진 우유팩들과 페트병들을 직접 분류하는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친환경 모델을 개발합니다.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은 전국에서 광주시가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정부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광주시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. 광주시가 한 마을에 주는 지원금은 4년 동안 1억 6천만 원. 5년째부터는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광주시 재장 지원 없이 해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후에도 유지될지는 알 수없습니다. 광주시 의회도 사업의 확장보다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. 에너지 전환 마을 중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광주시 재정 지원이 끝나는 곳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성과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.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